안녕하세요. 판례원보호군정리 판변치기의 방금이었습니다. 2013년 10일 1일자 판례원보호행정 정당한 교육활동과 반복적 부당한 간섭제권입니다. 청구일은 2023년 9월 14일이고요. 학교보호는 2023 9.37.85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의 취소로서 원고는 학부모고 피고는 초등학교 학교장입니다. 상고로 했는데 파견을 위해서 학부모가 폐선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사실관이 좀 긴데 원고는 A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교사가 A의 담임교사가 있었겠죠. 2021년 4월 20일 날 A가 생수 페트병으로 소리를 내서 주의를 줬는데 그럼에도 계속 생수 페트병으로 소리 딱딱딱딱딱딱하고 소화하니까 A의 이름표를 칠판에 레드카드 부분 아마 이제 교사가 아이들의 지도할 목적으로 레드카드라는 칸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A의 이름표를 거기다가 붙인 겁니다. 붙이고 방과 후에 이 A라는 학생과 다른 학생 둘을 데려다가 그에게 교실 바닥을 14분간 청소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 부부가 이걸 알고 곧바로 학교 직후에 교감을 면담을 해서 이거는 아이에 대한 아동 확대다. 그러면서 담임교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A의 학생은 2021년 4월 21일부터 3일간 결석을 합니다. 담임은 원고 부부에게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됐고 결국 못 합니다. 교사는 그 다음날 스트레스로 인한 일과성 완전 기억사실 증세를 보여서 구급차로 병원에 입원하고 4월 30일까지 병과를 내고 치료를 받습니다. 원고 부부는 4월 23일날 그 다음날이죠. 교장과 교감의 담임교체를 다시 희망하고 A는 학생을 다시 출석을 하게 됩니다. 담임교사가 처음 출석한 21년 5월 3일날 그 학생 A가 무서우니 데리러 오라고 원고에게 전화를 해서 원고가 학교에 다시 찾아와서 A를 데리고 귀가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담임교체를 요구합니다. 이 학생은 5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 결석을 하고 담임교체를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고 부부가 전주교육청에다가 민원을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5월 12일날 담임교체를 요구합니다. 이 원고는 다시 피고 교장에게 그러면 이 담임교사의 수업에 대해서 교장이 직접 모니터링을 해달라. 그래서 약속을 이행을 하면 우리 A를 출석을 시키겠다. 그래서 일단 A가 학생이 5월 18일날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원고가 2017년 담임교사와 2021년 7월 16일까지 결국 불안 및 우울증으로 병가를 내게 된 담임교사가. 그러니 병가를 7월 16일까지는 A는 학생이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고 그 상태에서 원고가 계속해서 담임교사 요체를 요청합니다. 이 원고는 교육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그리고 나서는 2021년 7월 13일날 담임교사를 아동학대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자 2021년 7월 15일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출석위원 6명 전원일치로 원고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의결이 됩니다. 그래서 피고는 그러고 나서도 원고는 계속 학교장의 교권위원회 의결의 내용에 따라서 2021년 7월 19일날 원고에게 부당한 담임교치 요구가 반복적 부당한 간섭으로써 그 침해 행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기서를 원고에게 보내는 거죠. 이게 이 사건 조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고가 나는 정당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요구에 대한 불복을 하게 된 거죠. 그 와중에 정준지검은 담임교사의 A에 대한 행위가 아동학대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반영해서 기소유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심은 어쨌든 레드카드에 이름을 부리고 아동학자로 어쨌든 기소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고 부부가 항의한 것이기 때문에 교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해서 원고 승소를 시켜줬는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 보호자, 보호자, 아동의 보호자가 교사에 대한 적절한 의견 제시가 맞냐 그러면 그런 의견 제시에 대해서 부당한 간섭이 되려면 어떻게, 어떤 경우가 부당한 간섭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겠죠. 원심은 일단은 아동학대 사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부당한 교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원심이 담임교사가 레드카드의 벌점자라든지 강제 청소노동 부과는 인간의 성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침해 행위가 불명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불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간섭은 반복적 부당한 간섭이 아니라고 봤는데 여기서 원고의 간섭 대상 행위 자체가 대법원은 레드카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담임교사의 직무새 전체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레드카드에 하는 것을 당장 못하게 해달라. 이걸 요구한 게 아니라 담임의 교체를 요구한 겁니다.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 부부는 첫 교장을 만났을 때부터 담임을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교육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레드카드라든지 청소부가 이것에 대해서 간섭을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학교장에게 담임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담임교체는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상황에 한해서 보충적으로만 활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원고가 교장에 대해서 A의 등교부터 학교까지 모니터를 하는 것은 담임교사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즉 이걸 요청한 거죠. 그래서 결국 원고는 담임교사의 직무수행의 어떤 특정한 내용을 간섭한 게 아니라 직무수행 전체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권 침해 활동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 교사활동에 대한 교육활동 중에 부당한 명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당에 대해서 상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보호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조치 요구가 그 범위를 넘어서도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는 교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형처럼 어떤 아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단임교체만을 중고 주장하고 다른 모든 어떤 대항에 대해서 다 부정하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설령 애초에 시작이 뭔가 잘못된 교사의 교육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한 교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심은 시작이 잘못된 교사가 잘못이 있다면 부당한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는데 대법원은 이걸 나눠서 시작은 그랬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전체까지 만약에 간섭한 거라면 교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최근에 교사에 대한 합금의 지나친 간섭과 민원에 대해서 대법원이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이륙의 기준을 제시한 판례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